강원 산불 발생지역에서 재발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강원 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 10시 18분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. 이 불로 6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고성 지역에는 오전 한때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. 고성 지역은 오전 한때 초속 15분만에 진화했습니다.